안녕하세요. 코인승부사 박표로입니다. 오늘은 최근 밈코인 중에 가장 화두에 오르고 있는 AI 도지코인 볼 건데요. 지금 OKX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죠. 웹3 코인 중에 가장 핫한 토큰인 만큼 바이낸스에서도 상장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에 상장이 된다면 당일 최소 300% 정도는 갈 거라고 보는데 지금 간략하게 차트만 봐도 지금 외국의 수급 세력들이 물량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카물라 해리스 대선 후보가 지금 대통령 당선 시에 유일한 가상화폐 정책을 AI 가상화폐를 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지금 AI 쪽 대장주가 월드코인이죠. 이 월드코인 대표가 챗GPT를 개발했던 샘 엘트먼인데 방대한 AI 생태계 내에서 유일한 AI 밈코인이 바로 AI 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같은 일반 밈코인은 가격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 트럼프 최측근이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이죠. 그럼으로써 해리스가 이런 밈코인을 밀어줄 리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AI 정책을 펼칠 텐데 월드코인, IQ, 그리고 AI 도지 같은 AI 테마들은 무조건 상승할 거고요. 혹시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트럼프가 되더라도 도지라는 네이밍이 들어간 밈코인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AI 도지는 무조건 올라갈 거라는 거죠. 제가 그 근거는 이어서 바로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일반적인 코인 투자자분들은 AI 도지라는 코인이 존재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정말 꽁꽁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코인이고요. 이건 정말 대선 이후에 조만간의 시일 안에 빠르게 급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죠.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일찍에 AI 도지를 트윗했고요. AI 도지가 리트윗하면서 AI 도지를 제2의 도지 코인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도지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도지 파더인 머스크 입장에서 사실 시바이누, 페페 이런 코인보다 훨씬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 보시면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AI 도지는 정말 날개달 일만 남았고요. 그리고 웹3의 선두주자인 아비트럼 생태계 내의 코인이다 보니까 정말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거죠. 민코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아까 차트 보시면 매수 세력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AI 도지가 펌핑 한번 제대로 나올 거라는 걸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AI 도지를 매수해야 할 시점인데요. 뭐 다른 곳 마냥 후속 밈 코인 이런 거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당장 수익 볼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AI 도지를 매수해야 하는데 타이밍을 잘 모르겠다. 제가 특별히 맞춤 제작한 검색기 여러분들께 증정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이게 AI 도지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업비트나 빗섬 이런 종목들도 검색기가 알아서 다 매수매도 타점 잡아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동평균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이런 거 전부 필요 없이 검색기 하나로 편하게 매매가 가능하고요. 검색기가 세력 매집신호 알아서 다 포착해주고 대략적인 목표가까지 알 수 있으니까 이 검색기 무조건 한번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신 검색기 드리면 다른 분들한테는 퍼뜨리지 마시고요. 혼자서만 좀 수익 챙겨가시고 제가 지금까지 최근에 단타름의 이 검색기로 계속하고 있는데 옆에 보이는 사진이 최근에 거래량 높았던 종목들 검색기로 포착해서 수익 실현한 제 수익 사진이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월가 유명 트레이더들 지표 전부 분석해서 만든 적중률 굉장히 높은 검색기니까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 한번 남겨주세요. 이건 당연히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조건 없이 그냥 검색기 증정해드릴 테니까요. 아 그리고 집으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니까 주소 노출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주식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검색식처럼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직접 사용 한번 해보시고 적중률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게 AI 도지 뿐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모든 코인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용 중이신 업비트나 빗섬에도 똑같이 적용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한번 사용해보시고요. 장담하는데 적중률 정말 높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손해볼 거 아예 없으니까 편하게 문의 한번 주시면 되고 저희 구독자 4만 명 돌파 기념으로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선착순 타이트하게 안 잡고 딱 50분 정도 커트할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조지표로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무료로 지급해드릴 때 꼭 한번 사용해보시고 영상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0번 하나만 빠르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